광주의 작은 3D 제품 제작업체가 2천여 개의 마스크 클립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이 완전히 멈춰진 상태인데도 온종일 마스크를 쓰면서 귀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위해 만든 마스크 클립을 계속 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로 힘을 얻는다는 이대권 대표를 사건 만장에서 만나봅니다. 마음의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을 준비 되셨나요?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광주에 살고 계신 분이고요. 3D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대권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2018년에 창업을 하고 지역에서는 께나 이름을 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그렇듯 코로나19 여파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남국을 뚫고 나가자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나만 힘든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맥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하면서 기부를 시작했는데 본인의 업체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3D로 제작할 수 있는 마스크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고 있다 보면 귀 뒤가 아프다라고 고통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보시는 저런 형태의 마스크 고리를 3D 제품으로 만들어서 기부를 했는데요. 약 2천 개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 개는 광주 광역시에 기부를 했고 나머지는 이 상황을 알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도 드리고요. 특히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 이런 분들께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이대권 대표가 어떤 대표일지가 또 궁금한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제작한 고리가 의료 현장이라든가 평상시에 마스크를 쓰고 귀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나의 노력을 또 받아보고 또 괜찮다고 하시니까 제작 기간 동안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서 고현준 평론가가 2천 개를 만들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걸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포장을 하고 전달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수고였을 것 같은데요. 2천 개가 숫자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은 지금 이 통화 내용상 일단 이 회사에서 저걸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인데요. 일단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최대 개수가 100개입니다. 하루에 최대 최대. 그러니까 통상 지금 프린터를 두 번씩 돌렸는데 한 개당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수량을 최대가 100개라고 했잖아요. 거의 지금 두 달을 밤낮 없이 프린터를 돌려서 개수를 만들어낸 건데 직원 두 명하고 함께 운영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또 포장해야 되잖아요. 포장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이 직원들 얼마나 고생해요. 무상으로 하는 게 직원들 다 월급도 다 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작해서 보냈는데 보내고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또 이거는 이렇게 좀 고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수정 보완책까지 보내주셔서 사실 굉장히 이제 다 완벽해진 저런 장비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시는데 2천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최대 생산량이 100개라는 게 더 중요한 영향이 가집니다. 이걸 어떻게 숫자를 시간을 계산해야 될지도 그것부터가 어려워지는데 앞서 영상으로 사진으로 만나보셨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최종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제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여기서 기부를 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다음 거는 어떻게 기부를 할까 또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분은 이번 일이 쓰고 난 다음에 뿌듯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15일 날이요. 중소기업 사랑 나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소기업 나눔재단,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아마 공동으로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어떤 미담발굴 공모전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6분이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중에는 드라이브스루 개발하신 교수님도 아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 중에, 그 6분 중에 한 분으로 이분이 뽑혔어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큰일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6명 속에 들어갔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하신다고 얘기하시고요. 상금으로 또 상품권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 직원들도 다 나눠주셨다고요. 진정한 나눔천사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아쉽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도안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낌없이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대권 대표가 생각하는 기부는 뭘지 들어보실까요? 저도 솔직히 처음으로 기부라는 것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요. 기부라는 게 특별하고 큰 것을 해주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소하더라도 행동에 옮기는 게 기부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부가 기부로 또 이어지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는 특별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이대권 대표님이 아까 그러셨죠. 6명에 든 것이 부끄럽다고 하는데 이대권 대표님을 보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소시민이 사실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아까 이대권 대표님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스스로 이렇게 반성하는 것도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이대권 대표님 사업에 더욱더 많은 번창이 있으실 거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부를 못 멈출 것 같다라고 이대권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권 대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오늘 사건 만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